아멘 저는 항상 어디가 있더라도 불어질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.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불씨 패스를 세웠습니다. 세우실 때 물론 이 건물을 개학하실 때도 개학하시기 전에 형제님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잘 모르고 하시고 저는 옆에서 저 형제님을 생각하는 걸 저도 저 있는 걸 전부 다 들어가지고 어떤 무슨 건물을 하나 세를 얻어가지고 형님을 드린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. 저 형제님을 그랬는데 어쨌든 불씨 패스가 생겨나서 저는 어디가 있어도 불씨 패스는 항상 생각합니다. 아멘 이렇게 집에서 가게는 장출되었습니다. 아멘 감사합니다.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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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니까 1128장에 보니까 주님 주께 두 손과 비난이 어르신 패스를 정말 확장하게 해주시고 어르신 패스가 어르신 패스마다 역 번창하고 역 확장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.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 사랑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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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